5호 산에 있는 학농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레오예요! 자 친구들에게 오늘 마술을 보여주러 이곳 오산에 있는 학농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레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술 세팅을 끝내놓고 학농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 유치원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기에서 오면 어떤 것을 하는지 레오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레오가 우리 친구들을 하늘에 뜨게 하는 공중부양 마술 도구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친구들이 이곳에 앉아서 아주 재미있게 마술 쇼를 구경을 할 겁니다 학농원에 오게 되면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냐면요 레오의 마술 쇼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보트 타기 저기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쪽에 보이시나요? 친구들이 이제 마술 쇼를 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마술 쇼를 잠시 후에 보여준 다음에 우리 친구들 또 제가 카메라 켜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친구들 레오가 지금 공연이 끝난 다음에 학농원 이곳저곳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학농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학농원에 오면은 이런 예쁜 뒤로 보이는 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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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에 아까 전에 저한테 마술을 본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한번 명랑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보러 갈게요 어떻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게 명랑운동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 저기 큰 공이 들어와요 우와 저 큰 공으로 뭐하는거지?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으로 나란히 오 대박 대박 재밌겠다 앞으로 나란히 왜냐 allein поряд 아니 현장 체험 학습 point 얘들아 안녕 백 팀 질주로 좁혀주세요 백 팀 백 팀 오 corい 오..재べ 있겠다 큰 공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을 굴린대요 다시 공이 돌아오는 그런 경기입니다 공이 굴렸다가 저쪽 앞에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그런 경기래요 날씨도 좋고 우리 친구들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100점이랍니다 큰 공 굴리기 준비 큰 공 굴리기 호루라기 굴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어느 초등학교가 더 빨리 굴리지 공이 오고 있습니다 공이 왔다가 다시 갑니다 우와 대박 재밌겠다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요 어느 팀이 우승했지? 이야 대단합니다 자 100팀의 점수를 가져가는 팀은 자 우리 친구들 더 잘 보게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줄을 잘 잡았고 오오 자 이번 점수 100팀이 가져갈 팀은 100점을 가져갈 팀은 1000팀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겼나 봐요 이겼나 봐요 오호 아 선생님들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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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chosen 빨리해 Gicer 진짜 너무 재밌게 넘고 있었는데 오 여기 STEM의 힘이 될 것 같네요 regards 서 käyt Sponge beaut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은 울상을 짚고 있습니다. 이제 적응이 됐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오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는 겁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오는 경기입니다. 두 번입니다, 두 번.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됐네요. 레오는 또 다른 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전을 할 수 있는 이 경기.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투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정통 놀이 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기 친구들은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어요. 바로 2번 바로 여기 제기도 차네, 애들. 여기 제기도 차네, 애들. 와, 재밌겠다. 바나나 보트 재밌겠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탔어요? 네. 나도 타고 싶다. 오, 부대친다. 오, 부대친다. 와, 친구들이 재미있게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오, 뭐야? 친구들! 여기 동물들이 있어요. 오! 염소다. 하얀색 염소도 있고 오! 애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철장이 있어서 잘 안보여요. 오, 근데도... 오! 안녕! 안녕! 너 그 뿔로 나 치면 안돼! 오! 말을 알아듣는지... 치려고 했다가 가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닭들도 있어요. 닭하고 지금... 염소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오! 닭 엄청 크네. 닭이 엄청 커요. 오! 얘도 또 날 또... 쪼으려고? 어, 그리고... 저기에는 또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 뭐하는거지? 콜라 오프도 돌리고 있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대박! 지금 다른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찍는데! 야!工 준비 pains 힘든데 우리 나가고 있는 wellbeing 어, 친구... 어우? 애들이 갑자기 막... 멀리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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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해요! 뭐라고? 대박 뭐해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야 너희 이렇게 오면 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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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다 나오고 싶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들 아까 마술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짜잔 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네 구독 10개 10개 구독 막 안녕 안녕 타고날 것 같아서 끌게요